옥수수 꿈은 꿈의 해석에서 다채로운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옥수수는 풍요와 번영, 성장을 상징하는 식물로 꿈에서의 옥수수는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옥수수를 심거나 수확하는 장면은 새로운 기회나 성공의 도래를 암시하며 옥수수가 상하거나 썩는 장면은 실패나 문제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고대부터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꿈에서 옥수수를 보는 것은 물질적, 감정적 또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갈망하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가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합니다. 이 꿈은 주로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는 씨앗에서 자라 풍성한 수확을 이뤄내는 곡물로 꿈에서 옥수수를 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옥수수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나타내며 꿈꾸는 사람이 곧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됩니다. 옥수수 꿈은 꿈꾸는 사람의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풍성하게 자라난 모습을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옥수수가 상하거나 시들어가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불만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상호작용을 원하거나 이미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옥수수는 농사에서 중요한 작물로 그 수확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꿈에서 옥수수를 심거나 기르는 장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목표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옥수수 꿈은 그가 이러한 과정에서 인내하고 결실을 맺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 꿈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옥수수를 심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옥수수를 수확하는 꿈은 그 계획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옥수수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도전을 감수하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옥수수를 심는 꿈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획을 막 시작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 과정에서 꿈꾸는 사람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는 꿈은 긍정적인 신호로 꿈꾸는 사람이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사업이나 학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를 먹는 꿈은 성취와 만족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옥수수를 먹는 꿈은 주로 물질적, 감정적 또는 심리적인 충만감을 나타내며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꿈이 불쾌한 감정과 함께 나타난다면 꿈꾸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온 프로젝트나 목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나타내며 물질적 번영이나 사회적 성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수확된 옥수수는 성공과 풍요를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옥수수가 썩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추진 중인 일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암시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옥수수가 상하는 장면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재정적인 문제를 경고할 수 있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파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성과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성과를 타인과 공유하며 대인관계에서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호이익을 나누며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옥수수 받는 꿈 태몽으로 복동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태몽과 관련이 없다면 사업자금을 확보하게 되거나 집안에 돈과 재물이 들어와 생활이 아주 넉넉해질 꿈입니다. 옥수수밭에서 노란 옥수수를 따는 꿈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태몽으로 아이가 자라 집안의 대들보가 되어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지게 될 꿈입니다. 옥수수 뻥피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쉴 속 없는 물건을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끓는 물에 옥수수를 삶는 꿈 새로운 연구나 발명을 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노란 옥수수가 많이 있는 꿈 기한 발견을 하게 되거나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노랗게 익은 옥수수를 보는 꿈 오래된 유물이나 굉장히 훌륭한 것을 찾게 될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옥수수를 구매하는 꿈 규자를 해서 돈을 잃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에 옥수수 심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성장할 진조를 의미하는 꿈으로 길몽입니다. 밭에서 옥수수를 따오는 꿈 태몽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는 꿈이라고 합니다. 밭에서 잘 영혼 옥수수를 따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꿈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백발 노인에게 옥수수를 받은 꿈 건강하고 튼튼한 산에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을 의미합니다. 상한 옥수수 따는 꿈 집안의 우한이 생기게 되거나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속치나 찜통에 옥수수를 넣고 찌는 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고 일거리가 들어온다고 해석합니다. 일이 많으니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될 꿈입니다. 석은 옥수수 꿈 대인관계가 살짝 나빠져 애인이나 친구,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혹은 건강 상태가 약간 나빠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옥수수 수염이 희고 길게 보이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노인은 수명장수하고 환자는 병이 낫고 정상으로 회복한다. 명예, 교리,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행운 등이 있다. 옥수수 심는 꿈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얻거나 사업자금이 넉넉하게 들어와서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거나 쾌몽이라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꿈입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찬란해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날 꿈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승장구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옥수수가 맛있게 쪄지고 빛이 나는 꿈 원하는 사업은 만사형통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행운이 쳐져들어 행복이 넘쳐날 꿈입니다. 옥수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곡식이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몽을 주기도 합니다. 자릭은 옥수수를 따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쾌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하여 튼튼한 아들을 얻는다. 찐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꿈 뜻밖의 횡재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갑작스럽게 재물이 생기거나 먹거리, 일거리 선물 등이 들어오게 된다. 옥수수를 따는데 상한 것이 있는 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집안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며 굳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옥수수를 딴 꿈 그동안 노력해온 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될 꿈입니다. 튼튼한 아들을 낳게 될 태몽이기도 합니다. 배째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많은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옥수수를 사는 꿈 투자를 한 곳에서 약간의 손실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꿈입니다. 옥수수를 서리에서 먹는 꿈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될 꿈입니다. 옥수수를 솥에 넣고 찌는 꿈 어떤 관급 도구 공사나 주문 생산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아이디어, 창작, 일거리 공사 등이 있다. 옥수수밭에서 노란 옥수수를 따는 꿈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태몽으로 아이가 자라 집안의 대들보가 되어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지게 된다. 큰 옥수수를 본 꿈 사업에 큰 규모로 투자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큰 허달한 가마솥의 옥수수를 삼낸 꿈 그동안의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머리 회전도 빨라져 자신감이 상승하는 징조를 의미하는 꿈입니다. 탁자 위에 많은 옥수수가 있는 꿈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꿈입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추진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직 중이라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직장인이라면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승진을 하게 될 꿈입니다. 텃밭에 옥수수를 심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깊은 굴 속에 노란 옥수수 3, 4개가 보이는 꿈 오래된 국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당대에 없는 훌륭한 문헌자료를 발견하여 햇빛을 본다. 연구, 창작, 발명 등이 있다. 꿈에 누런 옥수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본 꿈 위중한 걸 발견하거나 연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다면 성공할 꿈의 몸입니다. 옥수수 뻥피기 과자를 집에 들고 오는 꿈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날 수 있는 꿈입니다. 찰옥수수가 그릇 안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창고나 방안에 옥수수가 가득 쌓여있는 꿈 가정에 재물이 들어와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압력솥에 삶은 맛있는 옥수수를 먹는 꿈 번뜨기는 아이디어로 새로움을 창조합니다. 여러 곡식이 자라는 밭에 옥수수가 익어가는 꿈 세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반죽을 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아이디어, 창작, 공사 등이 있다. 옥수수 먹는 꿈 기발한 아이디어나 방도를 이용해 신상품 또는 새로운 일거리를 개발하거나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선물을 받는 등 자신의 생활이 넉넉해지는 행운이 찾아오게 될 길몽입니다. 알갱이가 엄청 꽉 들어찬 옥수수 꿈 좋은 성과를 내거나 경사가 생길 징조입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혹은 집안이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암시라고 합니다. 알갱이가 가득히 차 있다는 건 어떤 일을 하든 선거가 좋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마음껏 추진해도 된다고 합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따른다. 옥수수 조수수 등의 이삭을 얻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자본을 얻게 되거나 사업 성과를 얻게 될 꿈입니다. 옥수수가 보이는 꿈 오래된 국보급 위무과 보물을 발굴하게 될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귀한 것을 발견해 낼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옥수수가 상해 있는 꿈 하는 일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다지 좋지 않은 꿈입니다. 옥수수를 가루내어 반죽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수수를 가져온 꿈 재물이나 이권을 획득하게 될 꿈입니다. 옥수수를 긁는 물에 삼낸 꿈 새로운 연구나 발명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